무더위에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 충주의 대형마트에서는 불이 나서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16살 김모군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김군을 구조하고 응급처치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김군이 다리에 쥐가 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삼탄 유원지에서 16살 김모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1시간 만에 김군을 찾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운항하던 레저용 보트가 방파제와 부딪혀 방파제 위로 올라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트에는 40살 이모 씨 등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씨 등 6명이 손목과 발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달리던 보트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져 방파제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대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지만 쇼핑을 하던 시민 30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보일러실에서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TV조선 박성재